제작진 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신하브로입니다.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하브로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제 영상 보시면서 꿀잠 주무실 준비도 되셨나요? 오늘은 탭핑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탭핑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게 크게 쉬운 호흡을 하듯이 탭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 정도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해볼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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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이 파란색 케이스는 여기까지 랩핑을 하고 다음 다음 것을 늘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아끼는 반려식물 재림플로 만든 몬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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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릭과 테루라는 식물입니다 만녀식물인데 지금은 진짜 작가하죠 구멍에 이렇게 송송송 나여서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소리를 조금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마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 탭핑 방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 스스로의 재면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탭핑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집에 한 40개. 중지가 한 40가지가 되고요. 개수로 따지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키우고 있는 몇가지 식물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제 속삭임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트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물 얘기를 했으니까 식물 얘기를 했으니까 식물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무. 물론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무 안은 다르지만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탭핑하는 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탭핑하는 소리를 따라 answer 탭핑하는 소리를 들어보기 탭핑하는 소리를 저쭈어 탭핑하는 소리를 돌려줍니다. 탭핑하는 소리를 그럼 잡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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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이면 눈이 스르르륵 감겨서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가지 사물의 두 가지 사물은 좀 천천히 아니 좀 조용하게 약간 들릴까? 들릴 듯 말 듯한 정도의 이 정도 느낌의 소리로 탭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두 가지 사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사물에 두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진짜 깊은 잠에 빠져드실 겁니다. 두 가지 사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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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사물이 respective 사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ligt 이거 가지고 쓰ние 사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가지 사물을 해봅시다. 다음 사물은 sera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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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